네, 국어영역 강사 강민철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촬영하려고 새벽에 촬영장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막판에 뭐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되나요? 지금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되나요? 등등의 질문이 좀 많은 편입니다. 원래 수능 100일 정도 부근에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마무리면 어떨까? 이런 어떤 기준, 이런 걸 좀 제시해 보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또 너무 쫓아오지 마시고 들어보고 참고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지금까지 뭐뭐 진행해 왔고 뭐가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예, 우리 스텝 1 기초 강의죠. 강기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작년 12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메인 커리큘럼이죠. 강기본, 새기본은 상반기 현장에서 다 촬영을 하고 이미 다 업로드가 끝난 상태죠. 그리고 올해는 EBS가 화두잖아요. EBS 수능 완성이 원래 8월 초 입구에 8월 말 완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EBS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회독도 늘려야 되고 해서 9월 모의고사부터 체감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 7월 중순에 이미 다 끝냈죠. 딱 한 강 남았는데 그 한 강도 뭐냐면 EBS 지문이 남은 게 아니라 EBS 지문은 전 지문 끝냈습니다. 수필까지 다. 이거는 이제 비연계 지문을 실전해서 만나면 이렇게 좀 읽어 가봐라는 학습 조언에 가까운 영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강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민강민철까지 이제 8호 딱 이번 8월 달에 입구가 다 끝났고요. 이제 하반기 패키지 팔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 진행된 것들이겠죠. 꽤나 많이 진행했죠. 제가 완강을 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직 강기본, 새기본 중심으로 복습, 해독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남은 커리가 뭐냐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다 보니까요. 일단 이런 것들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드백은 이거 뭐 오픈할 때도 예고했듯이 8월 말에 그냥 정상적으로 끝납니다. 원래대로 끝나고요. 이게 9평 한 주 전이죠. 1주 전. 그렇게 보면 우리 9평 1주 전에 고난도 문풀까지 그냥 다 끝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제법 진도는 많이 달려왔네. 그치? 그러면 딱 3개 남은 거예요. 그 3강좌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오픈될 건 얘입니다. 이감 파이널 모의고사 엔드 EBS 독서 문학 총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어떤 부제까지 달았냐면 전년도까지 이감 모의고사의 어떤 활용 가치랄까요? 그것은 실전 감각 극대화 그러니까 80분 동안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질문은 일단 현실적으로 이 정도를 내가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연습을 해보는 거죠. 최소한 이 80분 운영 감각이 내 몸에 좀 이렇게 채득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최소 7에서 10회분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진짜 이 80분을 제대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해는요. 이게 실전 훈련의 가치만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감으로 바뀌어야 돼요. EBS 털이 EBS 정리하는 모의고사다. 이감도 올해는 EBS가 화두다 보니까 EBS 직접 연계 비율을 굉장히 높였어요.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PDF 파일도 첨부해 드릴 건데 그게 EBS 독서 배경 지식 정리집이거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이감에서 출제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한 개념 정리집이니까 또 막 요약 노트처럼 이렇게 짧게 짧게 쓴 게 아니라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문장으로 풀어 썼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이 PDF 파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암튼 그거 EBS 정리하는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그렇게 좀 성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판매될 때 이름도 그냥 이감이 아니라 이감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건 지금 부제인데요. 자 암튼 그런 EBS 독서문학 정리하는 모의고사 8월 24일에 시즌 1 개강이 되는데 시즌 4까지 이어지고 총 몇 회분이고 뭐 이런 것들은 OTS도 얘기하고 좀 이따 얘기 다시 할게요. 암튼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오픈될 게 아마 EBS 언매일 것 같아요. 정확한 건 9평 이후에 얘네들을 이제 묶어서 공지를 할 건데요. 얘는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EBS 언매가 먼저 나올 거다. 강의도 9월 중순경에 마무리가 될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강의는 우리들의 기출 분석 우기분으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줄여 말하는데요. 예 얘가 될 거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사실 우기분은 당해 6월과 9월이 만드는 강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9월 모의고사 지금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EBS를 계속 건드릴 거냐. 아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것들을 반영을 할 거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6, 9월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또 EBS가 이렇게 화두인데 EBS를 아예 떼고 할 수는 없겠죠. EBS까지 좀 녹여가지고 우기분 제도를 한번 또 잘 짜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게 남았고 이걸 진행해왔어 하고 소개를 했는데요. 조금 더 촘촘히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출 기출이니까 기출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EBS입니다. EBS 문학, 독서, 말할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 선택 과목 중에서도 우리 언어와 매체 고른 친구들은 그 언어와 매체도 잘 풀고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좋은 문제 많이 갖고 오거든요. 사례라든지 예시도 그대로 긁어오고 그래서 언어와 매체까지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준비한 강의들이 뭐냐. 일단 이거는 완강이 됐죠. 강민철 EBS 강의 노트 문학편 50% 연계 경향은 여전하니까 진짜 제대로 마무리 좀 해보자. 수특수한 전 지문 강의가 이미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PPT까지 뛰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이동 중에 밥 먹을 때 제발 놀고 그러지 말고 유튜브 보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다 끝내고 실컷 다 볼 수 있잖아. 그치? 자투리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시험장에서 이 연계 체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1회독 정도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긴 고전소설 창선가미록이라든지 숙향전 한 번 간단히 본 걸로 기억나나요? 한 3번, 4번 정도는 들어봐야 또는 지문을 읽어봐야 아 맞다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얽히지 하고 머릿속에서 돌아가거든요. 1회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다 끝내두고 많이 반복해서 봐야 돼. 부탁 좀 할게요. 이건 이제 준비된 강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하겠죠. EBS가 문법 개념을 만들진 않죠. 있는 개념을 가공해서 문항으로 이제 내는 건데 가끔 보다 보면 좀 너무 뻔한 내신틱한 문제도 있지만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로 되게 잘 포장한 문제도 있어요. 작년에도 뭐 저희 요 강의 개강을 할 때 전년도 수강 후기를 몇 개 좀 붙일 예정인데요. 선생님 그거 뭐 EBS 있었던 그 언어 매체 강의에서 요거 사례 적중됐어요. 뭐 선생님 수업했었던 그 단어 그대로 나왔어요. 뭐 등등 얘기 있지만 근데 또 여러분 뭐 꼭 풀어보세요. 이러면 뭐 일단 안 풀잖아요. 안 푸니까 좀 강제성 나랑 같이 강제로 그냥 전체 정리하자 이거죠. 수특 수안에 있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들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또 개념도 약간 좀 머릿속에 들어오긴 했는데 섞여있는 친구들도 있죠. 어려운 파트 중심으로 제대로 개념 총정리도 할 테니까 EBS 사례 개념 같이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그리고 문항이 아예 없으면 또 섭섭하니까 요런 개념과 관련해서 예전에 평가원이 이렇게 됐었어. 뭐 교육청과 사관학교에서도 요런 좋은 문항으로 출제된 적 있어 하고 많지는 않고 같이 이제 점검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문항들 또 붙여놨고요. 자 이건 또 9월 말에 완강 9월 중순쯤에 완강이 될 예정이고요. 네 EBS를 반영한 제목은 이제 이감 모의고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언매도 언맨인데 독서하고 문학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갈증은 그거죠. EBS 개념을 EBS로 정리하는 거 조금 아쉽고 또 그렇다고 이제 다양한 변형 문제집들이 있지만 그 퀄리티의 어떤 아쉬움들이 있죠. 1등 제작업체 뭐 제가 굳이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감 모의고사 이 강의 OT 때 소개를 할 겁니다. 이감 모의고사에서 만든 아주 퀄리티 높은 문항 좋은 지문 심지어 적중률까지 높은 지문으로 일석이조죠. 좋은 걸 풀어서 언어 감각도 개선되는데 어라? 이게 하필 또 EBS를 다뤘네? 아 EBS 정리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한번 도움해보자고요. PDF 파일로 제공을 할 테니까 간단히 간단하게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이제 독서 개념 정리하면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몇 회차가 언제 올라가냐? 일단 온라인 2회분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8월 24일 목요일날 이제 시즌 1이 개강이 되는데 이때 총 3회분이 올라가고요. 3회씩 4세트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패키지가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순이에요. 그때도 이제 또 3회분이 올라가시겠지. 제가 이거 OT 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여기 올라가는 8월 24일에 올라가는 이 3회분이요. 9월 모의고사 전에 꼭 풀고 강의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9월 모의고사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적중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시험 전에 안 풀어본 지문으로 실전 연습을 해보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크거든. 현장은 지금 매주 진행하고 있어. 매주 한 회분씩 그러니까 우리 인강 친구들도 3회분 정도 부담 안 되잖아. 9월 모의고사 전까지 계획 잘 짜가지고 저랑 제 강의 들으면서 EBS 정리도 하고 또 실전 연습하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OT 때 말씀드릴게요. 다시 EBS 너무 중요해. 제가 지금 또 2부 요약도 할 거예요. 아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EBS 여기 2부야. 문학 언매 그리고 예 독서와 문학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이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기출보다도 EBS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EBS 중요하다. 제대로 해보자. 수능 직전에 맨날 단골 질문 뭘까요? 수능 한 30일 전 남았을 때 Q&A 게시판에 선생님 꼭 수능 특강 풀어야 되나요? 제가 시간상 수능 완성 못 풀 것 같은데 수능 완성 풀어야 되나요? 질문 나옵니다. 냉정하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네 풀어야 됩니다. 안 푼 것만큼 불안한 마음 가진 상태로 응시하셔야 될 겁니다. 풀어야 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막판에 괜히 그런 애들처럼 불안하지 않게 지금 미리미리 치고 나갑시다. 아시겠지? EBS 내용은 그렇다고 단순 암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독서 개념 막 달달달 배우고 문학 스토리를 갖다가 시어의 상징적 의미 달달달 배우고 그렇게 강의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간 또 큰 코 다칩니다. 무슨 국어가 암기 과목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 전체적인 문학이라면 전체적인 아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아 이런 인물이 나오는구나 고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아 이런 개념이 이런 뜻이구나 아 그리고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구나 EBS 보기를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두는 거죠. 외우는 느낌이 아니라 그치? 내신 시험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유연한 사고도 훈련이 되어야 될 건데 그건 당연히 좋은 교재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이감 컨텐츠로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언어 감각도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교재로 좋은 마무리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볼까요? 기본기입니다.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기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초고난도 문학 극복 능력 이런 거 얘기해봤자 애들이 뭐 듣지도 않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본이 기초적으로 하기 쉬운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에 가까운 기본.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꼭 발동이 돼야 될 언어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연습하기에 좋은 세트는 뭘까요? 그런 걸 알려주는 좋은 세트는 뭘까요? 당연히 기출입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수준을 완벽히 대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출이면 되냐? 참고로 6월 모의고사 등급 컷 언매 93 화작 98 그럼 라이브 때 제가 얘기했었던 게 맞았던 거예요. 제가 쉬었다 쉬었다 하면서 98까지 될 수 있어야 했는데 제 말이 진짜 맞았죠. 이 정도 수준으로 수능도 나온다면 강기분에 있는 기출 정도로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쉽지도 않죠. 그런데 1컷 98 93 정도면 여러분 진짜로 강기분만 해도 필요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다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반수생들 신규생들이 이미 여기서 이미 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보도자료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서칭 가능합니다. 평가원이 계속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고 했지 쉬운 수능을 낸다고 하진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하면 들어봐야 돼요. 계속 교육부가 자 우리가 핀셋으로 킬러를 제거한다고 했지 쉬운 수능 아니다. 변별력 갖추겠다. 계속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준 샘플이 뭐냐 22학년도 수능은 추론 문제가 과했다. 그리고 21학년도 수능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다. 지향 21학년도 수능 등급컷이 1컷이 88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시험이 무려 10점 차이가 나거든요. 자 킬러 문항은 딱히 없어요. 즉 초고난도 문항은 없거든요. 오답률 막 20 10%대 23학년도 수능이 10%대가 있어요. 그런 문항은 없어요. 그런데 변별력 충분히 갖췄죠. 1컷이 88점으로 시작하거든요. 2컷 3컷 간격도 충분히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걸 여러분 잘 들어보면 킬러가 없을 뿐 변별은 하겠다. 이게 일관된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준킬러로 1번부터 45번까지 도배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준킬러들의 잔치 준킬러의 합은 시험 전체가 킬러인 거죠. 시그마 준킬러는 곧 킬러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합니다. 시험 자체가 큰 변별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유평 같고 안심해서 그냥 강기본 심지어 강기본 정도로 되겠다. 아니 근데 그들이 말한 게 1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완강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다 사셨잖아. 사신 친구들은 제발 마무리 좀 해. 알겠어? 세기분 정도에 있었던 아이디어들 또 이 지문의 어떤 구성원리 어떤 고밀도의 문장들 이런 것들은 사용이 될 겁니다. 단 어려운 선지가 조금 빠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들은 또 차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기분 독서 문학 정도까지는 해야 조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1컷 88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6평이랑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하자. 주요 기출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단 몇 개의 초고난도 선지가 빠질 뿐이다. 되셨지? 그래서 기본기와 관련해서는 또 총정리 강기분 세기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다 대고 야 초고난도까지 리트도 다 풀어야 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기조가 기조인데 그쵸? 그런 건 여력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기출이 마스터가 되어서 그 이상을 난 그 한 끗까지 채우고 싶다. 그 친구들한테 유효한 거지 전국 평균 생각해봤을 때 대다수의 학생 생각해봤을 때 이거 하나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9월 보이고사를 좀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건지 EBS를 진짜 그 정도로 넣을 건지 그리고 변별력은 어떻게 갖출 건지 너무 궁금해요. 다같이 혼란스러울 땐 여러분 그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그 교집합에 있는 걸 하면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출과 EBS 중심을 하시면 돼요. 단 그들이 쉬운 수능은 아니다 변별은 갖추겠다고 했으니까 너무 쉬운 기출에 만족하지 마시고 세기분 정도의 기출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3부 이제 총정리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D-50까지 필요한 거는 일단 다 끝내두는 일정으로 플랜을 짜보시면 어떨까 자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도 하면서 선생님 뭐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에 대한 답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능 막판에 갈수록 뭐 D-25인데 뭐 아직도 강기분 듣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 전국에 따지고 보면 좀 있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 일단 좀 빨리 진도로 달려서 미리 좀 들어두고 남은 기간엔 자습 비중을 좀 높이는 식으로 가는 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계획들이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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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거야 하고 이미 정해져 있다면 뭐 국어만이 아니겠지 난 다른 과목도 비슷하고 생각해 어느 정도 들을 것들을 최대한 빨리 들어둬야 복습하고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준점은 9월 말이 D-50이 걸려있거든요 그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제 강의도 뭐 예를 들어서 강기분 세기분 뭐 EBS를 듣기로 막 먹었어 근데 조금씩 조금씩 남았어 어느 정도 좀 많이 남았어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찌 됐건 목표는 이태로 끝내겠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딱 우기분하고 이간 모의고사 한 6회분 정도 남은 상태가 될 수 있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건 일단 다 끝내둔다 요런 생각이었습니다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지금 일정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참고해서 꼭 수정해주셔 막판에는 그냥 우기분하고 모의고사만 남게 해야지 요런 마인드로 알겠죠 그리고 제가 선택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적당적당한 시험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진짜 여기서 실점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컷이 예를 들어서 6평처럼 93점이야 근데 언어매체에서 두 개가 나갔어 아 여러분 진짜 진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틀리면 안 돼요 화작 같은 경우에도 이미 표점 차이에서 분리한데 거기서 틀리기까지 한다 아 아 벌써 두통 와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발 우리 화작이들아 이제 진짜 공부할 때도 됐어 내가 이거 ppt 화면 준비하면서 아 다시 한번 진도율을 체크해봤는데 아니 내가 무슨 19강 찍었냐고요 내가 29강 찍었니 39강이었니 나 9강 찍었어 얘들아 그리고 9강에 전기출을 녹였어 최소한 내가 뭐 여기에 EBS도 풀어야 된다 이런 말 없잖아 최소한 한 번은 여러분 여러분 수능 끝나기 전에 한 번은 기출문제가 이런 걸 내는구나 하고 알아는 보고 시험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22학년도 수능에 화작 오답률 30%대도 있었던 거 50%대도 있고 여러분 그 유형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은 끝내야 돼 이들 알겠지 그리고 막판에 9월 모의고사가 앞에 있다면 9월 모의고사는 5일 전부터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안 풀어본 지문으로 연습해봐 수능 한 5일 전부터 몇 번 연습하면 돼 화작은 그 정도 공부면 충분해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갈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우리 엄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매일매일 해야 돼요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은 개념 복습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 복습할 때 특징 뭔지 알지 자기가 아는 거 중심으로 아는 거를 재확인하고 끝나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몰랐던 걸 알아가는 식으로 이제 이 시점됐으면 이제 모르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했던 방향으로만 자꾸 하면은 아는 것만 재확인하는 거야 그건 좀 의미 없고 좀 안 받던 사례까지 좀 내가 예전에 힘들었던 문항들 중심으로 내가 안 좋아하는 단원 중심으로 자꾸자꾸 훑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아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있었을 때 아 내가 이 단원 좀 약해 그런 약점들 있잖아 개부터 해야 돼 개부터 자꾸 피하면 안 돼 아시겠지 그리고 화작과 달리 EBS 꼭 풀어야 돼 꼭 풀어야 돼 알겠지 내 강의랑 같이 해도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일단 EBS를 정리해야 돼요 알겠지 이거 정말 필요하다 네 말했다 그리고 강기문 들은 친구들이 알 거예요 문항들이 내신형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바탕으로 한 사고형 문법이 출제가 돼요 이게 참 골뛰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본 어떤 감각 각도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좀 풀어주면서 그 문항들은 아마 다 별표 돼 있을 건데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결국엔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사고형 문법 알겠지 이런 것들 두루두루 다 확인하면서 2, 3일마다 매일 하면 좋긴 한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마음 놓을 수 없다 우리 화작이들 제발 한 번만 해줘 알겠지 완전히 소개가 다르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뭐 100일 응원 영상 그런 거 안 찍습니다 안 찍고요 그냥 잔잔하게 하고 싶은 얘기들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건 아까 슬쩍 한번 얘기한 거죠 재진술입니다 수능 D-50까지 딱 9월 말 목표값으로 정하셔서요 국어만이 아니라 지금 정해뒀던 어떤 여러 과목들 있죠 그 필수 강의들 일단 좀 더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완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분, 세기분 EBS 중심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알겠지 제 강의라면 그래서 저는 딱 9월 마무리가 됐을 때 아 이게 좀 마음 편하다 나한테 남은 게 우기분하고 물론 제 강의라면요 우기분하고 파이널 모의 그 중에서도 여러분 8, 9월에 나오는 게 6회 그리고 10월에 나오는 게 6회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아 6번의 실전 훈련이랑 우기분으로 간단히 점검하는 것만 남았다 그런 편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이때 막 이런 컨텐츠들 쏟아지는데 나 어떻게 나 세기분도 안 했어 나 EBS도 아직 덜 풀었는데 지금 EBS를 덜 푸는 데를 10월 초에 말하실 거냐고요 이러면 진짜 이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판 운영이 알겠지 그런 마음 안 들게 강의도 미리 미리 필요한 거 다 들어두고 채화 시간 갖게끔 EBS도 수특수한 제발 좀 풀어놔 그리고 진짜 연계 체감을 하려거든 이 얘기도 하고 싶어 수능일에 딱 맞게 계획하지 말고 그냥 사실상 이거 연장선이긴 해 9월 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끝내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이 80일이 남았는데 나한테 EBS 독서가 수특수한 다 합쳐가지고 독서가 80 지문이 남은 거야 자 이걸 이제 갑돌이라고 해보자 자 우리 갑돌이 이제 1일 1지문 하면 되나요? 1일 1지문? 인강민 철이야? 1일 1지문 하게? 이렇게 하면 기억 절대 안 납니다 아시죠? 이제 마지막 날 그래 내일 수능이구나 근데 앞에 브랜드 보면은 어? 이런 지문이 있었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면 20일마다 한 바퀴가 될 수 있게끔 플랜을 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남은 거 딱 80 지문 쏟아내가지고 끝내버리고 야 하루에 4지문 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또 21을 이제 A급, S급 지문 중심으로 또 쉬운 건데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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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잖아 어? 그렇게 해서 또 이제 20 지문을 또 한번 보는 거죠 20일 기준으로 또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일 간격으로 해서 최소한 3, 4회독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회독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습이 처음 할 때 오래 걸리지 아니 처음 그 지문 닦을 때 풀기도 해야 되고 채점도 하고 틀린 거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오래 걸리지 다음번 복습 시간 확 줄고요 그 다음번 복습 확 줄고 마지막엔 그냥 페이스 넘어가면서 아 이 개념을 알아 아 이 경제 지문 아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 아 나 이거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어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독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기간 좀 타이트하게 잡아 이거는 여기에 연장선상의 조언이야 알겠지? 그래서 9월 말에 일단 목표값으로 딱 잡아 뒀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남은 기간에 진짜 매일 해야 돼요 이게 참 지키기 힘든 거 내가 알아 여러분 힘들죠 내가 100일 영상 안 찍었으니까 지금 내 얘기 진짜 제대로 할게 힘내 힘내야 돼 너 그래도 에너지 좀 남았잖아 그렇잖아 힘내 할 수 있어 정말이야 할 수 있어 이게 수능 국어 정도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른 과목이면 아 지금 90일 정도 남았을 때 뭐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국어 할 수 있어 대신에 매일 집중해서 해야 돼 50일 전으로 잡아 그때까지 얼추 다 끝내 내 강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우기분하고 실전 모의 6회 정도만 남은 상태가 되게끔 해줘 그때까지 미리 미리 필요한 거 다 들어두고 채화 시간 갖자 연장선상이지만 EBS를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짜면 안 돼 여러 번 볼 수 있는 플랜을 짜줘 매일 해줘 너의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마지막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코로나로 3주를 아플 줄은 몰랐거든 내가 먹는 약 때문에 난 백신을 안 맞았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건강관리 진짜 중요해 코로나도 주의해야 되고 그치 이 친구야 막 뭐 또 이상한 거 결국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막 뭐 탕후루 먹고 막 떡볶이 처먹다가 배탈 나 큰일 나는 거야 또 탕후루 업종에 계신 분들 이거 보면 또 화낼 수도 있는데 아 그거 수능 끝나고 많이 먹을게요 저도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는 과일 먹어 뭐 탕후루를 왜 먹어 과일 먹어 떡볶이 말고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이런 거 잘 갖춰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그냥 먹으면 돼 반찬 투정하지 말고 나처럼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 알겠지?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잘 자야 돼 진짜로 구걸 하는 거 하면 피곤하면 되니? 절대로 안 돼요 구걸 하는 거 하면 피곤하면 안 읽혀 나도 마찬가지야 뭐 구걸 잘하면은 피곤해도 풀 수 있어 이렇게 아 그렇지 않아 수면의 양과 질관리 진짜 중요해 일단 나는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된다고 봐 알겠지? 내신 시험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수면의 질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 딱 자기가 지금 수면의 질이 괜찮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딱 누우면 바로 잠드세요 한 2, 3분 내로 저는 그냥 딱 누우면 바로 그냥 뻗잠이거든요 바로 5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그 사이 정도 저는 잔 걸로 항상 뜨는데 딱 누우면 바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 없이 딱 쓰고 몸이 피곤할 때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 방정되어서 그냥 바로 딱 자는 거죠 그렇게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진짜 상쾌한 거 알죠 매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 몇 번 해봤잖아 그게 진짜 최고야 꿀잠 잤다 이런 말 하잖아 야 낮잠 자고 꿀잠 잔다는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딱 이게 돼야 돼 그러려면 낮잠 웬만하면 안 자야 되고 이거 핸드폰 보면서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딱 자기가 해야 될 거 딱딱딱 하고 중간에 적절히 쉬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잠들 수 있게 해줘 수면의 양과질 진짜 관리 잘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제가 100일 응원 영상을 안 찍어서 겸사겸사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에 이거 좀 추가했어요 추가했고 여러분들이 글쎄요 제 많은 수강생들이 이걸 듣고 여하튼 이런 생활 패턴 변화 학습 플랜 조정 커리큘럼을 이렇게 골라야겠다라는 어떤 판단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겠지만 제 모든 학생들이 다 똑똑한 것도 아닐 거고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일부는 이걸 들으나 마나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일부라도 이 영상을 듣고 응원을 듣고 힘을 얻었거나 또는 학습 플랜 짜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면 저는 그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퀘스트일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퀘스트 안 찍어요 안 찍고 좀 어색해가지고 아무튼 수능 직전에 인사는 하죠 종강인사로 드릴 거니까 우기분에서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기로 하고 그때까지 불안함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미리 미리 공부 잘 해둡시다 알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퀘스트에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